현대중공업이 연내 주식시장 상장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과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 1조 원을 조달할 방침입니다. 현대중공업은 이번 투자를 통해 수소와 암모니아 등 저탄소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선박 및 미래 첨단 스마트쉽, 자율 운항 선박 개발과 이중 연료 추진선의 고도화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. 이는 조선업황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